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륜안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정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구릅들을 아로 새겼더라. 아멘 제 사역기간이 거의 30년이 다 됩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성낙성교회를 오기 전에 다음 사역지는 건축을 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하고 바람을 가졌습니다. 성낙성교회의 이력서를 내고 연락이 와서 지금 지영은 단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는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하지 않겠지 설마 그런 일은 없을까요 하고 이제 제 좁은 소견을 가지고 이제 단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휘자실이 안내되었고 예전에 보면 구성전 거기에 보면 이렇게 사무실이 앞에 있었고 그 뒤쪽으로 이제 단임 목사님실이 있었습니다. 단임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고 이제 기도가 끝난 후에 고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제 앞에 벽면에 커다란 우리 교회의 성전 조감도가 걸려있는 것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조금 철령을 했습니다. 설마 여기도 건축을 하는 건가 1년이 지나도록 교회 건축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아 교회 건축을 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교회 건축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교회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고 또 벙원식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건축을 하면 성도들이 복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건축 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고 이런 얘기들이 성도들 사이에 이제 많은 얘기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건축을 한 번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옮기는 교회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이제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도 이제 성도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낙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보시면은 성전 건축에 동참을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성전 부지를 위해서 헌금을 했고 또 기도원 부지를 위해서 헌금을 했고 또 분당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말씀상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헌금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 성전 건축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번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를 이제 보세요. 다윗은 그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소원을 했습니다. 소망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꿈을 이루고 싶은 다윗은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꿈을 꾸지 않았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역시 이러한 꿈과 소원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못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필요한 자재나 인적이나 물적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2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단계별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하나 열거를 해가면서 성전 건축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를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년이 이제 되어서 4년째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의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4년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이제 준비에 몰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된 시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그 아비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이 준비할 품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준비를 한 후에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 이제 어디에다 건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 부지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마 또 솔로몬도 성전 부지를 준비하다가 또 그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성전 부지를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부지를 확보하고 준비해놓았던 것이죠.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니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시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역사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시행을 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바로 다윗과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라 24장 18절에 보면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 마당에서 여호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소서 하메 또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은 53개로 타장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장 마당이 등장하는 이유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 과시욕에 넘친 다윗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인구조사이죠. 인구조사에 따른 원인을 보면 원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 인간의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잠깐 동안 다윗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신앙 눈높이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이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높이로 이제 올라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또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눈높이를 맞추게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재단을 쌓게 된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곳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성전을 짓도록 이제 솔로문에게 인두를 하신 것이죠. 비록 다윗이 열망하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곳, 곧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은 솔로문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 곧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서 이제 솔로문은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리아산의 역사를 보면 솔로문이 BC 959년에 여기에서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로난 누브카네설 왕에게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BC 515년경에 수르 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BC 20년경에 해룻대왕에 의해서 다시 중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관에서 다시 파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애언을 했던 그 말씀 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애언의 말씀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관에서 다 무너졌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성전이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완전히 파기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입혔던 금을 캐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긁어냈다고 합니다. 그 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이제 돌들을 다 파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애언이 그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로마 시대에 주피터 신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비잔틴 시대에는 기독교 건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예 성전이 재건될 수 없도록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성지순령을 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그 성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가 되어 있어서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죠.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이곳을 아주 신성시하는데 왜 신성시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여기다가 거기에다가 바치려고 했다고 해서 이슬람교가 그렇게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삭이었죠. 그런데 이슬람교는 이슬마엘을 거기에다가 바치려고 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렇게 신성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리로는 현재 이슬라엘은 제3의 성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성전이 재건하고 나면 이후에는 저크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의 현 상황으로 보면 모리아산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계획하여 만물을 이루셨습니다. 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제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모리아산을 준비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솔로몬의 성전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유럽이나 서구 지역에 보면 교육 건물이 이렇게 팔려서 술집이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한편으로 생각해서 참 뭐라고 할까 마음이 안 든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낙성교육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수의가 3동 289-22번지가 우리 성낙성교육교회의 주소입니다. 이터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마련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여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죠. 꼭 이루어집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되고 진행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기대하는 주님의 귀한 시간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리아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준비 속에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진행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위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청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빈틈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응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응을 기다립니다. 3회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싱크모임, 구형모임, 금요심야 기도위가 은혜로 채워지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경이천통독, 정교인 성경필사, 꿈성에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2교구, 5교구, 6교구 진행되는 VIP 전도 초청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 말씀삼 성경대학 1일 세미나를 축복하소서 찬양 세미나 온세계 기도의 꽃처럼 아름다운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사랑과 평화와 용서가 넘치는 우리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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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